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뭔가 좀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외국인들이 좀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회사 교육 때문에 방송 빠지는 날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장도 어려운데 나와서 같이 고민이라도 같이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요즘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네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주식이라는 게 언젠들 쉬웠습니까? 쉬웠던 시간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정말 쉬웠던 구간에는 저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 죽기 전에 이런 장 또 올지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한 장입니다. 사실 그런 시장이 지속되는 게 주식 시장을 통틀어 놓고 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해도 해도 넘어올 정도로 사실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장 많이 좀 지쳐가는 국면일 텐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 딱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주식 비중 제로이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아마 지금 주식 비중이 제로이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더 빠져도 못 삽니다. 올라가면 더더욱이 못 사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주식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100%를 채워서 들고 있냐. 아니면 좀 이 현금이라도 조금 들고 뭐 주식 비중이 섞여 있느냐. 이 둘 중 하나는. 두 자리 안 하는 분은 몰라도 하는 분들은 포션일 정도는 있죠. 아예 없으신 분들 안 계실 거라는 가정 하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다 자를까. 아니면 지금 이거 충분히 싼 가격이니까 버틸까라는 두 가지 의사결정밖에 사실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요즘 돌아가는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아직도 안 자르고 뭐 했어요. 소위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잘랐어야죠. 그때 잘랐어야지 지금 주식을 들고 있으면 어째요.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기 어렵죠. 만약에 그때 지금 이 자리에서 자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보다 기대되는 하방.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식을 털고 주식 더 빠진 자리에서 셀 수 있다라는 기대 수익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시장에서 싸긴 쌉니다. 여기서 급하게 끌어올릴만한 모멘텀도 없는 건 마찬가지네요. 이런 식의 상황이기 때문에. 2300이면 사실 모든 악재물을 머금은 가격입니다. 라는 표현을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들어서 시장이 좀 밑으로 움직이면서. 2300에서 한 2% 정도 비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2% 정도 빠졌으니까. 2300 마지노선이라고 봤었던 자리에서 2% 빠졌으니까. 난 제로로 끌고 간다. 여기에 대한 정답. 이게 정답일 확률을 차근차근 계산해 보는 겁니다. 여기 첫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요즘 시장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이렇게 시장이 10월 들어서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라고 제가 보고 있는 인물은. 제롬 파월입니다. 제롬 파월이 분명히 지난 9월 FOMC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준 뇌에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안 보인다. 일시적인 부담인 것 같고. 그렇게 쏙쏙 우려하지 않는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몰고 갈 필요 없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들어서 제롬 파월이 얘기한 거는 중립금리까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 이전까지는 중립금리 한 3%까지 보고 지금 남아있는 금리 인상 횟수 계산하면 한 3차례 정도 되는데. 지금 2.25니까. 그러면 머지않았네. 그럼 어차피 후반부 쪽으로 근접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거든요. 10월 들어서 제롬 파월이 얘기합니다. 중립금리까지 좀 더 남았다. 그러면 시장이 얘기한 3% 중립금리가 아니고 중립금리가 한 3.5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3차례가 아니고 몇 차례로 바뀌어요? 5차례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 채권 수익률을 과거 같으면 3% 살짝 넘어가면 좀 꿀렁거리는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위로 잡아 올린 겁니다. 잡아 올리면서 요즘 또 유가가 신나서 뛰고 있는 상황이 11월 이란 제재를 앞두고 유가가 뛰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은 또 물가에 대한 부담을 높일 거기 때문에 연준의 발걸음을 좀 재촉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얽히고 썩히면서 지금 달러인덱스 기준으로는 95피 후반부를 움직이고 여기서 조금 더 96 나오는 거고 미 채권 수익률은 신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3.2 나왔는데 전일 3.25원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최근 국채 수익률이 소위 점핑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텐트럼 얘기까지 가세를 하다 보니까 10월 들어서 참 어렵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 올해 12월 달에 한 번 더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거의 90%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9년 3월 FOMC에서 한 번 더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6월 달에 한 번 더 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 여기도 40%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뭔 얘기예요? 지금 3, 6, 9, 12월 금리가 오르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3, 6, 9, 12월 19년 3, 6 여기까지 유견타를 때릴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게 시장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 시장에 부담이 됐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금리를 끌어올렸고 그 자리에 또 기존 부담들이 조금씩 털리는 움직임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탈리아 얘기는 요즘 좀 나아질 겁니다. 설마 아카일로로 가겠습니까? 라는 얘기 말고는 나오는 얘기는 매일매일 비슷하죠. 게다가 요즘 상품가 쪽에 직격탄을 날렸던 거 중국이 이제 내가 이제 참다 참다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반응들이 이제 슬슬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받고 있는 원유도 수입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또 우려감들을 북미, 북미가 아니죠.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감을 또 높이는 요인들이 나왔고 삼성전자가 아주 그런 실적을 누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까요? 17.5조입니다. 17.5조면요.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삼성전자가 눈 한 번 깜빡이는 순간마다 얼마씩 번다 그래요? 200만 원씩 번대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에 17.5조를 벌어들이는 삼성전자 이건 서프라이즈, 굉장히 기대치를 상해하는 실적인데 그럼 뭐해? 지금 여기가 피크일 것 같은데 라는 얘기로 상당 부분 또 막혀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담들이 또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 이제 금리 텐트럼이 올라타다 보니까 10월 증시가 좀 어렵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까지 패턴을 좀 살펴보면 7월에도 그랬네요. 월초에 좀 올라요. 이거 월초 말 보여드리는 겁니다. 8월도 초에 오르고 9월도 초에 오르고 10월도 초에 오릅니다. 지금 뭘 보여드린 거냐 하면 환율 얘기입니다. 환율이 월초에 강하고 월말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월초에는 외국인 수급이 약하고 외국인들을 워낙 강세를 선호하니까 월초에 외국인들 수급이 좀 약하고 월말로 갈수록 수급이 엄청 강해집니다. 이게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스들이 좀 꼬여있는 움직임에 수급이 다시 한번 불리하게 움직이면서 최근 선물 시장 중심으로 매도세가 좀 세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300이면 싼 가격이죠. 라고 얘기하는 밴드에서 한 2% 정도 하회를 만들어냈는데요. 뉴스가 워낙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도 굉장히 많았고 중국이 이제 긴 휴장을 깨고 월요일에 개장하면서 3.7% 땅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기 열리면 얼마 빠지지 몰라요라는 불안감도 걷어낸 상황이고요. 불리하게 돌아가는 시장이고 지쳐가는 시장입니다만 여기서 답합시다라는 얘기 전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주식 비중이 없으면 더 빠져도 주식 비중 없는 건 마찬가지고 올라가도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건 맞지만 좀 버텨야 될 구간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을 막 좀 관심 있게 쫓아서 찾고요. 이렇게는 조금 시점이 애매한 것 같고 변수들을 좀 점검하는 그런 단계들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유가 얘기 오늘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가가 제법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전반적으로는 부담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정유주나 이런 섹터는 또 잘 가기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해석할까요? 뭐 특히 요즘 시장 어려워져서 그랬겠습니다만 시세 좋았던 애들이 요즘 픽픽 쓰러져요. 그래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제 퍼포먼스를 좋게 만들었었던 기업들도 최근에 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또 시세 좋았던 건 정유예요. 그런데 저는 정유 쪽으로는 이제 그만 이익 실현합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이익 실현하면 다른 거는 아마 반대급 부족으로 올라올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요. 전일 WTI 기준으로 봤을 때 종가가 74.96달러, 75달러입니다. 거의 80불. 손 내밀면 닿을 만한 자리가 지금 80불입니다. 그럼 이 80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수요가 무지막지하게 뛰어올라오면서 유가가 올랐습니까? 아니면 공급 사이드에서 이슈가 있으면서 유가가 올랐습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유가가 좀 움직임을 가졌죠. 요즘 베네수엘라가 완전 맛이 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살인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물가 상승률 몇 프로? 1000% 난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미인이 가장 많은 국가가 베네수엘라인데 참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 제재 11월에서부터 본격 부활 이미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 쪽에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등에 업고 유가 전망 서베이 한번 보면요. 나는 앞으로 유가가 이 정도 밴드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라고 보는 시각들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달러에서 75달러 사이가 거의 압도적으로 80% 이상 되니까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가 밴드 하단은 약 한 65달러 정도 될 것 같고 상단은 한 75달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유가 끌어올리면서 모멘텀 트레이딩으로 플러스 점수 받았던 애들은 점수가 좀 빠질 수 있다는 얘기고 유가 오르면서 모멘텀 점수 마이너스 나왔던 애들은 좀 플러스 점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가가 대략 상단에 와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가가 지금 여기서 상단 흐름을 인식을 한다고 하면 제일 좋아질 거. 항공 물러서 날아가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화학, 요즘 화학 좋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화학 안 좋은 얘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 가득 차 있으니까 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학의 반대급부를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우디 최근 코멘트를 들어봐도 그렇고 이란 제재 대비해서 산유국들 증산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사우디에서는 신규 유전에서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뉴스들이 슬슬 나옵니다. 게다가 트럼프도 요즘 유가 왜 이렇게 비싸요? 연준은 왜 이렇게 금리를 올려요? 라는 쪽으로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0달러 넘어가는 유가를 일반적으로 시장이 반영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유가에 대한 플레이를 유가 가격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거의 상단부에 근접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세계 GDP 대비해서 원유 소비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아직 룸이 남아 있어서 지금 이게 어마무시한 부담이 돼서 전 세계가 부담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유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춰준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스무스하게 해결이 될 거라는 거고요. 신흥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어렵죠. 왜냐하면 요즘 신흥국 선진국들의 달러인덱스 대비해서 선진국들의 통화를 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신흥국들의 대비해서 달러인덱스를 보게 되면 달러가가 엄청 위로 솟구쳐 있죠.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들이 계속 주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흥국 통화들이 주건하고 있는 부분에 유가가 올랐을 테니까 진해 땅에서 유가를 빰빰 뽑아내는 애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처럼 유가를 수입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원화 기준에 유가 가격도 오른 데다가 우리 원화도 약세니까 그러면 점점 원화 환산 유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최근 부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 물가 얘기가 나올 거고 물가 높아지면 중앙은행에서는 뭐예요? 금리 올리죠. 그래서 금리 올리는 움직임들이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금리를 올립니다. 이렇게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등 떠밀려서 올리듯이 금리가 오르고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해왔었던 우리 금리 분명히 오릅니다. 우리 취업 데이터가 3천이 나오든 간에 우리 금리는 무조건 오릅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면서 은행, 보험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다른 쪽들이 워낙 주관하다 보니까 요즘 은행, 보험, 특히 보험 이런 쪽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증시 퍼즐을 좀 마치는 정말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증시 퍼즐을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직은 고유가 상황이고 유가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너무 좀 지나치게 그거를 읽을 필요가 있겠는가. 시장은 1등 부분 그거를 좀 반영했다고 보고 그에 따라 어떻게 좀 반작용? 역발산? 다른 쪽 생각을 좀 해보자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어쨌든 간에 힘든 구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좀 버티자 그랬는데 어떻게 버티면서 또 어디를 좀 모색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까요? 지금 마무리 코멘트에 시간이 좀 된다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증권밥 먹기 시작한 게 2001년인데요. 입사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9.11 테러가 땅 하고 터진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삼성전자 가격이 13만 8천 원입니다. 액봉 이전에 13만 8천 원이죠.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때 무조건 뭐 이런 것들 그때 신한지주가 5천 원인가? 그래서 신한은행이 5천 원인가 했었으니까요. 이런 것들 막 사겠죠. 그럼 아마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저는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당시 때는 그랬어요. 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전 세계가 휘청휘청 거리는 것 같다. 그럼 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냐. 뭐 난리가 났었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기회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위기 때 땅 터지고 나서 그때는 정말 큰일 난 것 같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기회였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2300 하회, 다시 한번 2300을 하회하면서 다 자를까요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이 밑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룸보다는 지나고 나서 그때 그래 그때 고생 좀 했지. 그런데 그때 주식 들고 버텼을 일 망정이지. 그때 다 팔았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얘기하는 시점이 분명히 온다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230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만 지나고 나서 보면 기회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시장. 여전히 긍정적으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목 얘기, 또 섹터 얘기할 때도 코스닥 쪽 얘기, 성장, 코스닥 쪽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고 가끔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장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잘 가던 종목들이 아까 적합한 표현을 쓰셨는데 한 방에 좀 픽픽 간다는 얘기를 쓰셨는데 픽픽 쓸어지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다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살짝 나오대요. 그런 부분에서 성장률을 대표하는 바이오 섹터라든지 2차 연지라든지 이런 쪽하고요. 또 이제 가치주 쪽에 있는 섹터하고 당장 오늘 그걸 공략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휴제로 볼 때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긍정적으로 봅니다. 원래 제가 코스닥 베이스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제약바이오 정말 어려운 섹터라 뭘 좀 알아야 얘기를 하는데 저는 능력이 안 돼서 그쪽 떠들 감량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그런 쪽들 좀 닦고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언제나 시소 논리가 있어서 한쪽이 좀 과하게 올라가면 다른 쪽은 과하게 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장 분위기가 좀 원만할 때는 시소가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시장이 어려워지면 저건 좀 무리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소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런 부분들에서 소위 말해서 균열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으면 반대급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시장에서는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영혁 팀장님 씨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아니들 못 뵀고요. 오늘 다시 얘기했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수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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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